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앞에서 칼리리눅스 설치 과정이랑 설명을 했는데 이게 버전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버전으로 다시 복충학습용으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현재 버추얼박스하고 그 다음에 칼리리눅스 버추얼박스 환경에서 칼리리눅스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리눅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또 계정 정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를 설치 과정을 조금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 Vmware 버추얼박스 여기에서 요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최신 버전이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6.1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요 설치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 환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Vmg 호스트라고 하는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 설치가 되면은 요거까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확장 기능이죠. 확장 기능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그래픽 카드나 여러가지 그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SB 오면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호스트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올 호스트 플랫폼들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설치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다운 누르시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Vmware나 버츄얼 박스든 어떤 가상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때 하나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그 이름 있잖아요. 이게 네이밍이죠. 여러분들 윈도우즈 사용하는 그 윈도우즈 운영체즈를 사용할 때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그 폴더가 한글로 지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원이라고 했는데 유저 아래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버츄얼 박스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츄얼 박스 환경에서 뭔가 나중에 가상 환경들을 압축을 해제한다거나 여러가지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 한글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몇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것은 윈도우즈에서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테스트 계정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테스트 계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정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리자 계정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라고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 한글을 또 영어로 다 수정을 해버리면요. 또 일부 또 오류가 좀 몇 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은 이제 계정을 하나 더 파서 거기다가 이제 가상 환경을 할 때는 거기서 공부하라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좀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들 설치가 다 끝나시면은 이제 오라클 VM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속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일부 GUI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칼리 리눅스 다운로드 칼리 칼리 리눅스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공식 페이지가 있죠. 웬만큼은 공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좀 권고 드리고요. 이쪽으로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VM웨어 버츄얼 박스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페이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64비트로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64비트 버츄얼 박스용 이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 난 뒤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뭐 VM웨어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버츄얼 박스라고 있죠? 이 버츄얼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가 운영되는 그 서비스 시간하고 저희 한국 시간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속도가 또 일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피해가지고 아침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속도가 괜찮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VA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약 한 3.3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 하드 쪽에 저장장치가 적어도 약 한 30기가에서 40기가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미리 설치된 것들을 불러오면은 상당히 많은 공간들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VMware를 좀 사용한다면은 적어도 한 200기가 이상 정도는 좀 확보를 하시라고 저는 좀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환경들을 나중에 뭐 빅박스던 아니면 웹 취약점 어떤 환경이던 여러가지 환경들을 좀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00기가 정도는 하드 용량을 좀 가지고 계시라고 저는 좀 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압축을, 이미지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하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도 이 한글 이름이 들어가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드라이브에 별도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다운로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았던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또 나중에 이거를 압축을 해제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압축을 해서 가상 환경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죠? 한글이 들어가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불러오시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기존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UI가 조금 일부 달라졌지만은 기존 환경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산했다가 여기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이것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VF 파일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OVF 파일이나 OVF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OVF 파일 아까 금방 다운로드 받았던 거 있죠? 이것을 선택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더블클릭 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기를 하세요. 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교육상 환경이 아래에 이제 가족이라고 있는데 다음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이라고 있죠? 제가 화면이 이게 세상도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화면 아래에 나올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이 저장 장소 있죠? 이게 머신 기본 폴더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저장 장소를 꼭 여기로 좀 지정을 해주세요. 같은 폴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폴더에 저희가 칼리. 네 칼리 2020년도 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를 이제 나중에 제거를 할 때 제대로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요. 그러면은 나중에 C드라이브가 용량이 꽉 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 경험상 꼭 여기다가 같은 폴더에다가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얘만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USB 컨트롤 같은 경우나 일부 추가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버추어박스에서 확장팩 있잖아요. 아까 설치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거 꼭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가져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가져오기요. 그래서 가져오기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센스 관련된 것들 클릭할 수 있는데 그냥 동의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글로 된 그 어떤 경로들이 중간에 있으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불러왔습니다. 제대로 불러왔고요. 요것을 불러온 것을 바로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네트워크를 이제 우선은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만 이제 뭐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이 호스트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에서 또 칼링수에 접속할 일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취약한 웹서버나 그런 것들을 뭐 빅박스 같은 경우나 메타스포이트 태블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의 접속 여부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머신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환경 설정에서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트 네트워크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이 나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진행을 할 때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가상 환경에서 할 때는 요 나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정 쪽에 들어가세요. 설정에 칼리눅스를 동작하기 전에 이제 설정 쪽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 여기 일반 쪽에서는 이 클립보드하고 드래그 앤 드롭 있죠. 요것을 양방향으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나중에 뭐냐면은 이 호스트에서 이 호스트이면은 여기 윈도우즈 PC죠. 윈도우즈에서 뭔가 복사를 해서 이 칼리눅스에다가 명령어를 공유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요거 있다가 파일에 있는 것들을 칼리눅스에다가 복사를 할 때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폴더를 뭐 이렇게 파일 같은 경우를 칼리눅스에다가 보내고 싶다거나 요렇게 할 때는 이 클립보드라는 것들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 폴더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들은 공유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팩을 설치하고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USB 컨트롤러 사용하기를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확장팩을 설치를 해 주시면은 USB 컨트롤러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인데 현재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는 나트로 이렇게 하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트요. 근데 나트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나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안 돼요.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나트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다른 공격 대상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트 네트워크로 해 주셔야 돼요. 나트 네트워크로 그렇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부에서도 접속을 좀 하고 싶다. 외부라는 것은 이제 호스트 PC죠. 호스트 PC에서도 좀 접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설정을 해 주시거나 어댑터의 브릿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만이 접속이 됩니다. 근데 보통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의 브릿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호스트 PC하고 동일한 IP 대역이 같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동적으로 그런 DHCP로 IP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잡히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호스트하고 동일한 IP를 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설정하시면은 되고요. 나는 그냥 나트 네트워크 형태처럼 내부에서만 내부 쪽으로 접속을 하고 싶은데 호스트에서도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같은 이제 공격 대상과 그 다음에 희생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웬만큼은 같이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트 네트워크로 저는 우선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빅박스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할 때는 빅박스도 나트 네트워크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공격자하고 PC자하고 같이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VM웨어 플레이 같은 거나 워크스테이션 하는 거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네트워크 설정하는 것만 좀 일부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다. 근데 이제 버츄얼 박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인 버츄얼 박스에서도 이 복원, 그 스냅샷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좀 복제를 하고 싶어요. 이 환경을 복제를 해서 나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좀 초기화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츄얼 박스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이전 버전하고 달라진 건 이거는 칼리하고 칼리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칼리칼리에요. 그래서 루트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도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이 돼요. 여기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것들 그것들 2019년도 버전에서 테스트했던 것하고 좀 다른 것은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부여를 해서 실행을 해야만이 좀 실습이 깔끔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마우스 같은 경우도 좀 자연스럽고 클릭도 잘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확장팩을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를 명령어 셀, 커맨드 셀, 터미널을 이렇게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IP 주수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IP 주수를 확인할 때도 이 권한이 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권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도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든 영상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꼭 수도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꺼 그 영상들을 뭐 여기에서 인프론에서 보시던 유튜브를 보시던 이전 거 만든 것 칼리눅스에 쓸 때는 이 샵하고 달러라는 거 이 기호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 컨피그 IP 컨피그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IP가 주소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부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명령어를 칠 때는 여러분들이 수도라는 명령어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라는 것을 내가 뭐 명령어를 진행을 하고 싶어요. 이게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죠. 그랬을 때도 수도 와이어샤크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야만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입력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계속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수도 su 하이픈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루트 권한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신다면은 기존 영상하고 영상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도 세 번째 버전 버추얼 박스에서 한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기존하고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그 실습 영상들을 보시면서 기존 거 영상들을 볼 때 달라진 점이 바로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칼리닉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전 버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존 버전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구들이 특정한 도구들 진단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에는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pt get 업데이트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저장소를 최신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겠죠. 패키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원하는 그런 도구들 설치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apt install 해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름들이 나오겠죠. 아파치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sst 관련된 MySQL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